국내산 천연 벌꿀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농민들과 가사 브랜드를 공유함으로써 농민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벌꿀스틱 즉 커피스틱처럼 국대용으로 편리한 꿀을 스틱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 첫날 한 달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. 천번의 날갯짓, 한방울의 달콤함, 한방울의 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벌들은 쉬지 않고 천번의 날갯짓을 합니다. 이 제품을 통해 벌의 성실함과 농부의 양심을 담아낸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을 통해 벌의 성실함과 농부의 양심을 담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